경기도가 1인 퇴직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5060 중장년층과 인력난에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사업을 처음 추진합니다. 구직자는 직무 관련 교육과 취업 컨설팅을 받게 되며 매칭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치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경기도 민 200명을 선발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 경제정책가로 하면 됩니다.